아 맛있겠다 아우 뭐가 진정한 거 아 또 왜 형 형도 샤페이 좀 딸 거 안 사람이야 뭐 할 것들은 하고 뭐 지적이게 잘 생기게 잘 할 것 같다고 그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뭐지 아무리 나의 진짜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상세계의 수조 없어여 아니까 5회는 싸움 있어 그리고 아파로 와 이거 누구 덕분에 나눈 아니저가 뭐 아 아 아 예 또 보관을 줄 것 같은 건 아예 vamos 에서 너무 감사드립이 안 그림 너무 습군의 나는 오늘 되게 괜찮네 이러면서 막 맛있다가 마지막에 누가 엎어 끝에 달릴 듯한 기분? 제형 환자? 야, 선배님. 막 잠잔바리로 가다가 자, 들어가자. 야, 이거 안 보여. 야, 들어가자. 나 그거를 켈리는데 진짜 턱으로 느꼈어요. 제형이 발이 굉장히 고마워하네. 멋있다.